16.6 Miss Miss가 뭡니까? Noun Weightless R-E-S-S Woman Slash Girl Working Working In a store Female Stranger Stranger? Stranger? Stran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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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the street In the street Etc 왜 두루루를 다 써지? 이거를 양이라고 번역해 양? 그러니까 김양 강양 이럴 때 그 양 근데 요즘은 구닥다리라서 그냥 미스라고 쓰고 양이라는 말 쓰면 약간 좀 신뢰되는 말인데 근데 원래 말은 이 말로써 Weightl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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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트레스를 뭐 접수? Weight가 뭐야? Weight Weight 기다리는 거? 그러니까 웨이터가 기다리다고 웨이터에서 뭐 OR인가 ER 붙이면 뭐가 돼? 웨이터? 기다리는 사람? 그렇지 그래서 그 식당에 웨이터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웨이터 컴온 그러면 기다리다가 내한테 와갖고 주문 받는다고 웨이트레스는 뭐야? 웨이트레스? 이것도 아까 중에 방금 뭐 뭐고 액트레스 놨잖아 웨이트레스는 뭐야?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여자 종업원 여종업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웨이트레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웨이터라기보다 웨이트레스라고 더 왜냐하면 여종업원이 많거든 남자보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여자 슬래시 뭐지 소녀 가 뭐야 소녀 아 일하는 그렇지 한 가 응 안에서 응 여자 스트레인즐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상한 자인데 그 여행자 여행자 아 확실히 좀 그냥 눌러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떠돌 무리를 지금 떠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떠돌이 정도 느낌 왜 정착을 안 하지 그런 느낌인가 그 길에 길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냐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미스 미스 이런 말은 이름 서양 개념은 뭐냐면 그래서 항상 서양은 왓츠 레임부터 먼저 물어본다고 왜냐면 이름을 물어봐야지 다음부터는 그 사람 부를 때 이름을 쓴다고 근데 이름 부르기 전에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미스라고 부르는 거라 하이 미스 하어 미스터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름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 부르고 싶은데 내 신뢰는 되고 싶지 않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러니까 약간 예의를 갖춘 말이야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 양도 사실은 좀 예의가 같은 말인데 하도 조금 뭐 우리로 치면 뭐 다방 그런 애들을 김양 김양 하면서 약간 낮춰보는 게 있었어 문화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양이라는 말을 좀 많이 좀 안 쓰는데 옛날 분들은 또 쓰기도 해 음 자 그 다음에 어 이그젬플 미스 미스 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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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매워 여기 스페이스하고 음 어 어 어 어 여기는 가장 적합한 말이 아가씨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 미스 그러면 지나가는 아가씨가 지나간다고 하면 미스하고 실례되는 말이 아닌 거야 근데 아무튼 번역하면 우리말로 하면 저 아가씨 이제 이게 당신은 말해줄 수 있나요? 그렇지 나에게 어 그 뭐지 우체국이 그렇지 어디인지 그렇지 제발 그렇지 그렇지 응 그러니까 플리즈도 제발인데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 플레저 플레저 기쁨 그렇지 그러니까 기쁘게 이런 말인가 그러니까 뭐 일본말로 요로콘데 그러니까 제발이라는 말로 그냥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기쁘게 해줄 수 있나요 나에게 이런 뜻인가 그래서 플리즈 뭐야 제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확실히 일본에서도 무슨 뭔가를 승낙할 때 요로콘데라는 말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아무튼 뭐 원래 뜻은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십스틴 세븐 미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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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실수 아니에요 굿잡 그러니까 요것도 미스 플러스 테이크야 미스가 뭐야 미스 아까 무슨 뭐하지 놓친 거 놓치다 빗나가다 이런 말이잖아 테이크는 테이크 뭐 가진 거 그러니까 잡는 거를 빗나간다 그래서 오해하다 이래 된 거야 자 그래서 실수하자도 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 한 거니까 잘못 잡은 거잖아 자 버브 버브 투 테이크 얼론 아이디어 어바웃 아이디어 어바웃 응 아이디어 응 응 어 아까 무슨 뭐지 어 미스테이크 뭐야 아까 뭐 실수 말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실수하다 해라 아 근데 뒤에 뭐가 뒤에서 응 가지다 응 아 롱 아이디어 어 어 롱 어 어 롱 롱 W-R-O-N-G 롱 롱 그렇지요 잘못된 응 생각을 그렇지 뭐뭐에 대해 그렇지 그렇지 그게 미스테이크야 응 그래서 이제 요 기분도 써 이제 오해하다 그게 더 맞겠죠 근데 실수하다는 말도 써 그러면 뭐 편견 같은 말은 따로 있죠 편견 아 그렇지 그거는 편견은 자 이그젠플 이그젠플 시 도즈은트 시 도즈은트 시 도즈은트 도즈은트 스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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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클리어 리 베리 클리어 리 소 아이 미스투크 소 아이 미스투크 소 아이 미스투크 어 왓 시 세 드 시 세 드 응 응 응 그녀는 응 롱 롱 롱 롱 말하지 않았어요 어 베리 클리어 리 매우 확실하게 어 클리어 엘와이 엘이 빠졌다 엘 아 응 확실하게 응 그래서 나는 뭐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확실히 뒤가 테이크니까 툭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저 미스테이크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과거가 이렇게 바뀌는거 응 다 연결 연결 된거 응 그니까 좀 머리 썼네 머리 썼네 그렇죠 오해했어요 응 무엇을 그녀가 말했는지 그렇지 그가 말한 것이 오해했단 말이야 네 분명히 말을 안 해가지고 자 68 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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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T T T T 어 미트가 뭡니까 이것도 뭘까요 야구글러브야 야구글러브야 야구글러브 미트라고 하거든 응 그래서 그냥 말이 없어 그냥 미트라고 말을 써 음 확실히 그 뒤에 무슨 베이스볼 플레이어 아 그냥 아 바이구나 응 어 그래서 그 글러브 아까 그렇지 그냥 야구글러브라 하는데요 그냥 미트라고 미트 그러니까 야구글러브 중에 그냥 포수가 쓰는게 그걸 미트라고 하더라고 포수 이렇게 무슨 투수 포수 투수가 공 던지는 네 공 던지는 사람이고 포수가 공 맞는데 그 두꺼운 무슨 야구글러브 있잖아 네 그 충격을 완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튀는 사람 뒤에 그렇지 그렇지 앉아있는 무슨 철 얼굴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 거기 야구공이 한방마음은 굉장히 위험하거든 왜냐면 야구선수들이 159쪽이 던진단 말이야 죽을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 보호장료하고 몸도 그거 하고 그리고 글러브도 특수 제작해서 만든다고 아 그래서 따로 밑이라고 그렇죠 응 그래서 특히 강한 그렇지 그렇지 특히 강한 응 손을 응 덮는 그렇지 글러브 글러브는 장갑 그렇지 입어줘요 응 한 야구선수의 응 그렇죠 자 69 믹스 믹스 믹스가 뭡니까 그렇죠 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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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, 뭐야, 석다, 석다, 그렇죠 콤바인드, 2B 콤바인드, 뭐야, 결합돼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성능이 결합하는 거잖아 콤바인드 좀 석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콤바인드 컴 플러스 바인 이랬잖아, 컴이 뭐랬노? 같이? 그렇지, 바인은 뭐 합쳐지다? 그런 건가? 아니, 바인이 두 개잖아 바이너리 그렇지 그렇지, 그러니까 둘이 함께 되는 거 그래서 결합된다, 이래 됐대 콤바인드 하면 석다를 제일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지, 비슷한 말로 그냥 하면 돼 그렇게 그렇지 폼? 폼가 뭘? 폼이 형태를 짓다, 형태를 만들다 그러니까 둘이 결합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 그럼 형태 만들려고?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 과일이 아니고 폴? 홀, 홀 A, W, H, O, L, E 정보 아니야? 그렇지 한 전부를 그것의 그 부분들은 안 나눠져요? 그렇지 나눠지지 않아야 돼요? 그렇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가 없어요 separated one for another 한 개로부터? 그렇지 아, one for another? 다른 것으로부터 한 개로? 그렇지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어요 하나로부터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개씩 작여진다 이런 말 one for another 또 다른 하나 이런 말이거든 자, 이 example 유 캔트 유 캔트 믹스 믹스 오일 앤드 워터 오일 앤드 워터 당신은 섞을 수 없어요 응 기름과 물 무슨 유화제 섞으면 섞이지 않나? 그러니까 섞이는데 보통은 안 섞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한 거야 자, 세븐티 세븐티 모델 모델 모델이 뭡니까? 모델이요? 응 모델이 뭐라고 하지? 음 자, noun a small a small 리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 or copy copy of something something 자, 쓰겨보세요 응 모델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델도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갖고 모델이라는 말이 많이 써 응 근데 굳이 한국말로 하면 모형 모형 어 아무튼 그 정도쯤 작은 어 리프레젠테이션 나타남 그렇지 그렇지 나타남 응 또는 복사본 그렇지 어떤 것에 그렇지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를 좀 복사를 했어 응 그래서 억수로 큰 거를 작게 만든다든지 뭐 이제 아무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뭐지? 일본 그걸로 치자면 작은 무슨 애니피규어 같은 건가?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모델이라고 하잖아 네네 세븐 아니다 이그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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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모델 아 모델 오브 더 에펠 타워 에펠 타워 어 메이드 메이드 어 아웃 아웃 오브 마치 스틱스 마치? 어 마치 스틱스 어 붙여가지고 마치 스틱스 붙이고 그리고 이거 그 에펠 타워 대문자 어 그렇지 에펠 대문자 타워 대문자 타워 에펠이 E I F F E L 어 에펠 대충 그런거 에펠 응 한 뭐 형 그 에펠 타워에 에펠 타워에 응 그 에펠 타워에 에펠 타워에 에펠 타워에 에펠 타워에 에펠 타워에 에펠타웨을 에다 만들어 줘냈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만들어냈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매치 스틱스 매치가 뭐야 매치 성량 아닌가 그렇지 스틱스는 막대기 매치 스틱스 성량방대기 그러니까 성량갭이 우리말로 하면 직영을 하면 성량 막대기인데 우리는 그냥 성냥개비 라고 많이 써요 유튜브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불로 태어나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뭐 안정감 불 보니까